도시농업의 진심이 뭔지 관악구에서 보여드립니다. 관악구는 도시농업에 관심 있거나 농업 관련 진로체험을 하고 싶은 청소년을 위해 관악도시농업시설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. 직접 파종체험을 해볼 수 있는 강강찬 도시농업센터 투어와 스마트팜에 대해 배워보는 관악도시농업연구소 투어를 선택할 수 있어요.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성소년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. 2021년 5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 공공예약 사이트에서 신청해주세요. 단체 예약 또는 자세한 내용 확인은 관악구청 공원녹지과로 문의해주세요.